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원리스 홀, 비전홀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영적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신 분은 심리학기도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 가지고 변화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 맹시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변화 맹시 무슨 말이냐. 주변 상황은 막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변화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전혀 발전과 성장이 없는 상태에 이것을 변화 맹시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야말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 처해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코로나 이전 BC,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후 그 이후 AC, 아프터 코로나 그렇게 나눕니다. 마치 그렇게 역사를 나누듯이 그렇게 지금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5차 산업혁명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 변화가 빠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AI, 또 가상현실, VR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 5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바이오테크놀로지, BT인 생명공학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초강대국들은 이미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정치권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교회라든가 변화 맹시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37살짜리가 한 번도 국회원을 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그 당의 대표가 됐다. 역사상 처음 보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지금 급변이 막 급하게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큰 도전입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를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정치권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다 못 따라가니까 문을 닫아버려요. 그렇게 종교 교육이 느꼈던 유럽 문을 닫고 교회 찾아볼 수 없어요.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봐주겼던 미국. 지금 교회가 전부 문 닫고 있어요. 못 따라가니까 세상 변화를 못 따라가 교회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는데 실제로 하나도 믿지도 않아요. 전부 껍데기들이야.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다.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상령이 알고 니가 알고 내가 알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이런 변화 맹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다 오셨는데도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그야말로 대제상과 백성들 장로들 바르션들 서기관들 전부 다 변화 명시에 빠져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엄청난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적들을 계속 행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정관념 편견에 빠져있어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시대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시대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들 그 율법시대 끝나고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왔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 변화를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눈치를 못챘어요. 이들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모든 관심은 장세기 3장 6장 11장에 올이 나오셨어요. 나중심입니다. 네 네 네 내 중심 나중심 오직 돈 돈 돈 물질 중심 오직 성공해야 된다. 성공 중심으로 사로잡혀있는 옛 틀. 여기에 갇혀있으면 발전 없습니다. 끝까지 고주 피우고 합리화하고 아무리 이유대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으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러 왔으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 좀 가져라. 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과 일주일 내내 살았으면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영적으로 돌아서라. 어색하게 그러지 말고 좀 더 세련되게 좀 영적인 사람답게 살아봐라. 왜 교회가 어색합니까? 왜 여러분 교회 시스템이 어색합니까? 왜 메시지가 어색합니까? 왜 부담됩니까? 육적이라서 그래요. 영적인 삶을 안 살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대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너 무슨 권위로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이거 가르치냐? 누가 시켰냐? 누가 하라 그랬냐? 따집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둥줄도 전혀 모르고. 마태곰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사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온갖 부정,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성전. 교회에요. 교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첫째 일이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냐말로 끝까지 서로서로 유익을 피튀기 싸우는 그 성전을 향해서 첫 번째 청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대제상들과 장로들의 거센 도전을 받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그렇게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 자기 각자의 수입처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수입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요? 수입이 없어지니까 열불이 지금 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책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사실 이들이 조금이라도 영적 감각이 있었다고 하면 자선들의 잘못을 뉘우치죠. 영적인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도전 받고 회개합니다. 아 그렇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요. 끝까지 합리화합니다.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 생각합니다. 자기 말이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회개가 없지요. 전혀 뉘우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 맹시에 빠져있기 때문에 변화할 리가 만무하지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이런 유대 종교 제도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이들에게 깨닫도록 인도를 해 주십니다. 변화 명시에 빠져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성장이 없다. 변화와 성장을 그렇게 체험 좀 해봐라. 날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연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여기가 조사오니 옛 털에 갇혀가지고 옛 털에 갇혀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이제 깨버리고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세트를 갖추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이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 개인합니다.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실 때에 대세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하신 일 두 가지죠 하나는 성전을 불법적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과 다른 하나는 본문 말씀처럼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천국보험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 권위를 말하는 그런 지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너가 여기서 가르치냐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냐라고 지금 따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느냐 사람으로부터느냐 이거 답하면 내가 가르쳐줄게 답해봐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절을 지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고 있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 말해지면 도레마저 죽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태양란에 빠진 상황이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디서 온지 모른다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답변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게 이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행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들 안 믿습니다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일 마음가운 사람이 예수를 믿겠냐고요 이들의 눈에는 그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유한한 권위 그 있다 없어질 것 잠시 있을 그 유한한 권위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래요 종교인들 다 그래요 자기 위치 자리 이 자기 여기 다 있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뭐요 우리의 유신 권세와는 세상 권세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낳고 잔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고 높고 잔한 하나님이 내려버린다 빨리 계산이 나와야 돼요 하우지비들 빨리 계산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세상 권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생을 다협 지킬 변함없는 권세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권위 이걸 가져야 돼요 이간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데 허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 한자리 깨차려고 그렇게 수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제보가 한기총 회장하라고 자꾸 안 한다 나는 그런 거 진흙탕 속에 내가 왜 빠지냐 그런 거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예수 거래소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난 모든 허감 권세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의 나라 확장되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지 영적인 어마어마한 권세를 좀 가져야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허감 권세를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그 모든 걸 다 깨뜨리고 하나의 나라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 볼이 없어보여도 여러분 스스로 무능해 보여도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요 아멘 큰 용사라니까요 아멘이 다 죽어간다 큰 용사라니까 아멘 아무 힘없고 소심하고 별 볼 없는 기도원 또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큰 용사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장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생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세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인간을 넘어뜨리고 영원한 멸망길로 끌고 가는 허감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군세로만 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장세기 3장의 찌꺼기들 이것 때문에 이 암덩이 때문에 영적 성장이 안되는데 이걸 꺾고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군세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이 될 사람이요 큰 병에 걸려있으면 성장이 안되요 안된다고 이걸 제거해야 성장이 일어나요 28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러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 이러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 이러되 올소리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아들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버지가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대답 시원하게 해놓고 안 가세요 둘째 아들은 안 가 안 간다 해놓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해서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라고 제 하는 질문입니다 초등학생이 또 답할 수 있죠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맏아들이 뭐요 맏아들은 뭘 말합니까 맏아들은 누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지금 앞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게 그야말로 저주하던 조롱하던 세리와 장려를 말합니다 맏아들이 대답만 하고 거창하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허울 좋은 종교생활 남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는 말씀 순종 안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자타가 인정합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개인화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 말씀을 자신이 적용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오용을 해가지고 참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게 사용했어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려 놓으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변화 변화 우리는요 매일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둘째 아들이 뭐요 마음이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안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이게 둘째 아들이 누구냐 세리와 장녀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말씀대로 황산했습니다 비난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랐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구원의 감격 이런 찬양 이렇게 사람 새롭게 변화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접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개인화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말씀을 개인화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말 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내 것으로 내 속에 적용하는 거 쉽게 표현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면 돼요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이걸 가지고 의논한다든가 이걸 가지고 토론 그것이 다 사단이 또 다 텀타버려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순간 사단이 텀탈 시간이 없어 나라고 하는 자동심 들어갈 시간이 없어 단순하게 순종해버려요 저는요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성령이 깨닫게 딱 하면요 바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따라갑니다 왜 혹시 내가 변해야 될까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고백을 해버려요 고백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내가 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라도 체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에서 TP라고 하는 글자를 많이 적은다 성경 TP, TP, TT 점찍고 TP라고 쳐놨어요 그래서 어느 교인이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 속에 그렇게 TP를 많이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Trade Proved 무슨 말인 거 아니니까 시도했더니 증명되었다 이 말씀대로 시도했더니 바로 응답이 왔다 무디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삶 속에 실천해보았더니 그 진리임을 확정됐다 이것이 개인화의 응답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응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드릴 이유가 있죠 그래야 훈련받을 이유가 있죠 그래야 성교가 뭔지 전도가 뭔지 2, 3, 7이 뭔지 5천 종경이 뭔지 그거 이해가 되죠 오늘 알류 줄인데 알류가 뭔지 왜 알류를 세웠는지 할 일 없이 미국에서 돈이 남아들어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동남아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남미를 위해서 유럽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같은 주제에 그걸 한단 말이냐 개인화가 안된 사람은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세상상식으로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는이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변변별변 말씀을 믿는 사람을 그대로 실천하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 말씀이 활력이 있어 어떤 낙증거보다 더 예리하여 변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뭐요 신앙생활의 참맛이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설교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내 말을 부딪혀서 이걸 내가 실제로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도 내가 실천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은 그 뿌리가 약해요 어느 날 자빠질지 몰라 언제 뽑혀 날아갈지 몰라 어느 날 바람 부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못 받으면 죽는 줄 알면 돼요 난 망한다 난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은혜가 안 되고 안 되면 아 나는 망하고 있구나 이러면 틀림없는 진단이 은혜 못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개나되는 변화와 성장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현장 제작화입니다 본문 3지 3절 2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가 포도 농부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집주인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서 포도를 완벽하게 만든 후에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있어 다른 나라에 가게 됨으로 인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갔어요 새를 주고 내가 이거 완벽하게 해놨으니 너희 여기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라 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제 맺혀질 그때에 열매의 일부를 이제 새를 받아야 되잖아요 새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신분을 보냈습니다 일꾼들을 보냈는데 보냈는데 그것을 모여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탄백하게 준비해가지고 농사 지켜줘 그래서 먹게 만들고 그렇게 새 새를 일부 달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 농부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이 포도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변망도 그랬습니다 보낸 종들을 때려가지고 그냥 죽이고 돌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다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버렸어요 주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 내 아들을 그렇게 보내면 존대하겠지 존중하겠지라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의 생각은 주인과 전혀 반대했어요 저 상속자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것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때려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유대 종교의 두 달이 당연히 악한 농부를 전멸하고 그 포도원을 제때의 열매를 맺어 그 세를 낼 사람에게 바꿔주지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악한 농부는 유대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주인이 보낸 많은 종들은 구약시대에 보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이 짧은 비유 속에 유대인들의 이 핵심적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장식의 3장 사건 이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회복의 길을 여시는데 이때 한민족을 택해야 했습니다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한민족을 택했는데 그 한민족 중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류를 살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자기들의 선택만 받았지 선택됐다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런 교획 은약을 놓치고 말았어요 우리는 선택됐다는 그것 이외에 다른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선택했는지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자기들 말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 하는 삶과 다른 말을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들 다 때려주겠어요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고시들을 보냈습니다 이마저 십자에 쳐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폐역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버렸습니다 심판하시고 보검의 촛대를 보세요 유대인에서 이방인 우리에게 옮겨버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구원받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쫓아내고 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검 전도하다가는 쫓겨납니다 당장 3일 이내 지금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이방인 쪽으로 옮겨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하시지만 심판하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오래 참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무한정 중구시 아니라 제한이 있으면 제한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속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여군한 저주 속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쪽입니다 백년도 천년도 아니요 영원이요 누가 보면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육체에 있을 때만 제한되어 있어요 육체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빨리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시급한 마음으로 이걸 회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새색매 초청 행사를 했습니다 그날 영전 메시지 들은 사람이 3549명입니다 죄자화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포금의 비밀을 전국에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영적 회복 영적 누림의 단계로 나아가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고 있냐 예배에 제대로 성공하고 있냐 그다음 보는 게 생명 살리는 전도하고 있냐 그거 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를 다 봅니다 입만 무수한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예배 회복하고 정말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구나 맞교육 직본에 대해서 올인하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포금의 비밀을 증거해서 불신자에게 영적 회복 영적 누림의 단계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요 말씀의 개윤화가 이루어진 사람 말씀이 정말 삶속에 적용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의 개윤화 말씀이 내 것으로 그래서 그래야 힘이 나니까 이 보금을 들으면 좋겠다 불신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하게 되죠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이 그리고 종교생활한 자들 올바로 인도하는 가슴이 생기죠 아이고 저 사람 날 만나지 않으면 저 구원 못 받을 텐데 누가 부신 사람 보금 전하지 내라도 보금을 전해야 되겠다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 영적 울림을 듣지요 그런 영적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됐지요 교회가 뭐 해라 해라 한 듯 하는 게 아니라 삶속에서 그냥 만난 불신자들을 그냥 보고 안타까웠어 불쌍해서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우셨다 그랬어요 너무 불쌍해서 뻔하니까 4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의 시대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화된 것이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예수님께서 10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악한 농부 비우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을 줍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을 했고 십자가를 지게끔 만들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 날 때려 죽였지만 내 죽이겠지만 버렸지만 끝난 거 아니다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익을 성취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리돌 이건 유대 건축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을 지을 때는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지어놔기 때문에 건축의 출발이자 기초라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없는 건물은 존재할 수 없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자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이 된다 예수의 시도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얀 말아 오직 성령 충만을 늘 입으로 인신하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당신에게 누군가 마음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신 차례다 짧은 말 같지만은 강한 임팩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냐 예배하는 거 아니냐 누군가 때문에 그분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내가 올랐다고 하면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당신 차례야 네게 울림이 있어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제는 내 차례다 이런 영적 의식을 가지시고 현장 제자화의 모델로 서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대장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장부 대장부는 맹자에 나오는 문공편에 나오는 대장부 대장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천하라는 넓은 거치에 살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례를 행하며 지지를 얻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 도례를 행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례를 행한다 북위의 유혹도 그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며 가난의 어려움도 그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하며 위세나 무력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라 한다 제가 이 말씀들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적 대장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환경 다 뛰어넘어 내 수준 다 뛰어넘어 우리가 2, 3, 7, 5천 종종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대장부 영적 대장부가 하는 말이 시대적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천하의 큰 도리고 천하의 우리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은 나는 영적 대장부라는 의식을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대장부다 대장부는 시시하게 안 놀아요 꼴짝하게 안 놉니다 영적 대장부 치유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요 영적 대장부가 되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잡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공관을 초월해서 이 부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2, 3, 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2, 3, 7의 제자로 멋지게 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기하여 주옵사사 변화 명시에 갇혀가지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도 변하고 영적인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착시현상에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대장부가 되어 이제는 내 차례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주인공들이 다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